중장년 세대라면 학창시절 수련회를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. 유격훈련으로 심신을 단련하고 또 캠프파이어로 우정을 쌌던 추억 생각이 나실 텐데요. 코로나19 원격수업의 피로감 때문에 최근에 다시 학교활동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. 라떼뉴스 그때 그 시절 수련회를 소개합니다. 라떼뉴스 골고루 Mitt, 골고루트, 골고루 amplify 얹으으으, 갱비 채널은... oqu Portuguesekel의 suggested Owl, Owl운, One, Two, One 여기 쇼Phimp 오 마이 추리지 아버지의 힘을 가라고 과연 누구를 위하여 사랑의 문제